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도 늘어가는 것 같아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잊을만 하면 걱정하고 말이죠. 치매가 걱정된다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 든다고 다 똑같은 정도로 늙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신체 나이가 달라지듯 적절한 관리를 하면 우리 뇌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뇌신경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여러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80에도 20대 뇌를 갖고 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젊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뇌가 젊어야 합니다. 젊은 뇌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이 80에도 20대 뇌를 갖고 사는 비결 첫 번째 악기를 배우자 악기를 연주하면 뇌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 집단인 회백질이 늘어나고 좌뇌와 우뇌 사이에 신경세포 연결이 아주 촉진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죠. 이 때문에 뇌신경과학자들은 어린 시절 악기를 배우면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맞는 악기 하나 골라 찬찬히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악기 연주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으로 하는 겁니다. 재능은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이 80에도 20대 뇌를 갖고 사는 비결 두 번째 많이 읽는다. 뇌신경과학자들에 의하면 무언가를 읽으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의 성장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읽지 않고 TV만 보고 있으면 바보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글을 읽으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문맥을 이해하는 뇌 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아지고 더 많은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뇌가 젊어집니다. 굳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두꺼운 책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만화책을 읽어도 뇌는 똑같이 작동됩니다. 그러니 뭐라도 읽으세요. 나이 80에도 20대 뇌를 갖고 사는 비결 세 번째 운동을 한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뇌를 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뇌도 장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 속에는 우리 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젊은 뇌를 갖고 싶으시다면 운동 열심히 하셔야 해요. 밀린 운동 한답시고 몰아서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날 잡아 2만보 3만보 걷는 것보다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7,8천 보를 걷던지 만 보를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빼먹지 마세요. 근육 운동 나이 80에도 20대 뇌를 갖고 사는 비결 네 번째 퍼즐을 풀거나 게임을 한다. 치매 예방을 위해 화투 놀이 하시는 분들이 이 네 번째 비결을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뇌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더 잘 작동하고 더 많이 훈련할수록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컴퓨터와 근육의 작동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화투뿐만 아니라 숨은 그림 찾기 수도쿠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등도 재밌고 시중에 나온 퍼즐 맞추기를 비롯해서 여러 보드게임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명절 때 모이면 모노폴리와 루미큐브 그리고 카드놀이의 일종인 페이즈 10을 합니다. 아, 게임할 땐 아주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이 80에도 20대 뇌를 갖고 사는 비결 다섯 번째 명상과 요가를 한다. 명상을 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성인들은 늘 명상을 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 하나로 명상이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명상을 한 노인들은 명상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서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회백질이 더 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명상은 스트레스와 불안, 화를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아주 좋죠.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108배를 권해드립니다. 108배를 하면 두뇌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서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 운동에도 좋고 코어 운동에도 더없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108배 함께하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틀어놓고 함께하시면 그게 명상도 됩니다. 좋은 말들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분이 108배를 꾸준히 해서 수치를 정상 범위로 끌어내었다는 TV 프로그램을 봤던 것이 기억나네요. 저도 명상도 할 겸 운동도 할 겸 또 복잡한 마음도 가라앉히고 싶을 때 108배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운동 열심히 해서 20대보다 더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뇌도 정성을 들여서 관리하면 그렇게 20대의 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모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운동하지 않고 매일 화투만 치셨다가는 몸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뇌도 좋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20대 젊은 뇌를 유지해서 뇌생남, 뇌생녀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 난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